1번 배нал 랩 어? 이거 한 채로 되네? 확장시켜 놓자고 2번 배달 새X4 아! 저 돈을 쓴 거구나 저 돈 300을 쓴 거네? 어우씨 아까워 하지 말걸 아 나 난 그냥 돈인 줄 알았네 고박하면 되지 해마경주 하면 돼 해마경주 해마경주로 다 복구할 수 있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돈놀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이야아 꺼 꺼 꺄 꺄 꺄 꺼 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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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아, 이것도 돈 좀 짝짤하죠 아, 뭐야 돈 안 주네? 아, 처음에 한 번 깼을 때만 주는구나 히야아 아아. 아, 이렇게 갔어야 되는구나 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거? 나중에 못 이기겠는데, 이거? 30원 땄다. 아, 이거 별로 안 주네. 아, 이거 도박으로 계속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 가자. 들어가자. 자, 가보자. 다 왔어. 아, 아, 뭐야, 안 돼. 아, 뭐야, 이거. 오, 쉣. 50만 걸자. 안전빵으로. 야, 원래 이렇게 어려웠어, 50짜리도? 아, 뭐야, 야. 아, 뭐지? 원래 안 이랬는데? 100보러. 카드 맞추기. 안 돼! 설마! 안 돼! 아, 쉣. 꽃게. 꽃게 어느 거였어? 이거였나? 아, 빨리. 여러분, 빨리. 우리가 집단지성을 모아야 해요. 지금. 맨 오른쪽이. 오케이. 아, 좋아. 됐어, 이겼다. 아, 이겼다. 오케이. 야, 우리 이걸로 모으면 되겠네. 한 줄씩 외워요, 한 줄씩. 한 번 더 가자, 한 번만 더 가자. 라스트 한 번. 어? 개복처에서 봤는데?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디 있었지? 이거 어디 있었지? 어, 빨리. 내가 갑자기 한 번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만 의지하게 됐어. 두 번째, 이. 그렇지. 아, 좋아. 자, 우리 함께 힘을 합쳐요. 야, 한 개씩 봐. 이제부터 한 개씩만. 위에서 두 번째. 그렇지. 아, 좋아. 오케이. 우와. 야, 이것이 집단지성이다. 우리의 총 아이큐는 100만이 넘는다. 맞나? 우리 100만 넘어? 다 합치면? 어? 땀 흘려 본 돈으로 택시 타고 다니자. 1800명이 100만이 넘는다. 100원 버는 게 맞는 거죠? 아니, 우리 잘했어. 지금 땅 파봐요. 100원 나오나. 엽전이야, 그리고 이거. 겁나 귀중한 거예요, 여기. 엄청 귀중해. 자, 돈 되는 애들만 빨리 잡고 빨리 올라갑시다. 여기서 뭐 시간 끌어봐야 돈 되겠습니까,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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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두워. 어, 근데 열매를 쳤더니 밝아졌는데 그걸로 밝혀 보자고? 어? 어? hindsight 어어? 묶여있다. 묶여.. 어, 뭐야. 뭐야 어디 있어 나 어? 어어! 어어, 빨리 들어amba. ox, 빨리 들어간다 x5 빨리 들어간다 x4 와! 아 저거 뭐야 이 저렇게 거대한 가돈이라니 말도 안 돼 세상에 묶여있어도 다행인데 물살 타고 빠져나가자 어 아 죽을 거였다 따라오나 설마? 아이고 저 덩치로는 못 빠져나오겠지 이제 이 헤류를 빠져나가기만 하면 된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이언트 가돈 아 말도 안 돼 도망하자 어 아 저 건목 열매 저걸 때리면 돼 저 batteries 빨리빨리 가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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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샤아 이렇게 맞추는 거구나 아 B 버튼으로 맞추는 거구나 애치웠나? 아이고 막 가는 길이야 어쩌지 아이고 어이야 어이 어이 어이구 어이구 어어 아아 아아 아 아 일단 빠져나왔는데 빨리 입구를 막자 빨리 빨리 어이차.. 어이차.... 어이차... 이걸로 막혀? 근데 이 정도로 막혀? 아까 전에 아아아아!!!! 이리 오게! 어학 어... 누구시죠? 아, 얘가... 자... 썸스업 썸스업 아, 수험! 역시 인간한테 일을 맡기면 불안하다니까 이 수암님이 아니었다면 이미 심의형에 간식이 됐을걸 아, 이번엔 인정할게. 고마워, 수험 자, 그럼 약속대로 빙하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 오라고, 인간 아, 근데 이렇게 추울거라고 제가 못했는데 더 내려가면 얼어 죽을거야 일단, 돌아가서 코브라한테 물어봐야겠어 추위를 막아줄 슈트가 있을지 자네가 이걸로의 기지에 잠입해서 그 기기용품을 가져오면 어떻겠나? 아, 참! 그 무기는 놓고 가야되네 아, 무기 없이 들어가라고요? 무기를 들고 가면 바로 경고장치가 울릴거야 뭐, 조용히 가서 부품 하나 들고 나오는 것이니 너, 고담 갖지 말게 어, 이렇게 큰 기지가 숨어있다니 저 시설들은 뭐지? 와, 저기서 이 잔악한 놈들! 태양의 물고기들을 잡아서 저렇게 도축하고 있었다니 나쁜 놈들아 돌고래를 잡고 있어 돌고래까지 어, 일단 기계 부품을 잡아봐야겠네 구르는 거 이씨 겁나 귀여워 아, 아, 아우 추워 아, 어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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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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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추워 바다보호를 상징하는 포스터 뒤에서 이런 구린 짓을 하고 있다니 어? 시블루테크 슈트웨이 슈 부핍이다 뭔가 복잡해 보여 이걸 가져가볼까? 어? 이놈? 뭐 아니시야 소들아! 움직임에 쏜다! 아, 아니야, 아니에요! 어이 아유, 오해, 오해입니다! 저도 여기 가입하러 왔어요, 어이 어이, 저도, 저도 저도 해적이 될래요 아, 난 해적하게 될 거야! 야아! 어, 이걸 뛰어내리네 어, 어이구 아, 데이브! 무사히 돌아왔구만! 어이, 뭐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은 그 말투는 뭐죠? 하하! 아무튼 이걸 새! 시블루의 기계 부품 아주 멀쩡하구만! 무장한 해적들이 잔뜩 있었단 얘기는 왜 안 해주신 거예요? 아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그렇고 시블루 기지에 물고기를 잡아서 가공하고 냉동하는 그런 아주 잔악한 짓을 하는 설비가 잔뜩 있었어요 아주 무식한 놈들이에요! 물고기들이 불쌍해요 우리 자영업 다 죽는다 이놈들아, 자영업자 다 죽는다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 뭐야 뭘 사야 돼? 우와, 이거 비싸다 아, 개비싸네 도박가자 각자 한 칸씩 맡아서 외우죠 그게 낫지 않을까? 자, 갑시다 우리 자, 여러분 준비하세요 준비하십시오 잘 외워야 돼요 아, 아이씨 아 아, 개, 개 찾았다 아, 설마 이 아저씨가 설마 개를 고르는 건 아니겠지? 시사하게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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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맘 맞췄는데? 불가사리 아! 아아! 잘못했다! 망했다! 안 돼! 안 돼! 어, 야, 진다 야, 말도 안 돼 아아, 이거 말도 안 돼 아이씨 아이씨 아기의 파리 어? 어? 어이씨, 큰일 났다 설마 설마 어, 설마 이 약사판동 어? 아아아! 나 바보야! 아아! 아, 나 왜 멍청이지? 아아 아아, 정신 어디다 팔고 있는 거야 미쳤네 완전히 여러분, 500원 따야 돼요, 500원 500원만 따자 500원만 따자 아, 진주찾기에서 0.5배속으로 보고 알려드리면 된다고? 아, 진짜? 0.25배속은 없는 거야? 어? 진주찾기 가자! 자, 0.5배속 빨리 준비하세요 0.5배속 준비하세요 빨리 0.5배속으로 간다 고고고! 아, 더욱 아, 더욱 잘 어울린 거야 아, 더욱 아, 더욱 상어재빨 상어재빨 아 개운하네 좀 더 많이 걸었으면 좋겠다